안녕하세요 강도 프로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태국 골프 여행 하면서 코오롱오페럴 에서 전체 의상 지원을 해주셨거든요 골든베어 브랜드입니다 골든베어는 스트릿 감성을 담아서 일상복으로도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었는데요 너무 괜찮죠 너무 예뻐요 너무 괜찮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골프 칠 때 티 같은거나 골프공 같은거 들고 다니기도 솔직히 조금 귀찮기도 한데 이제 편하게 바지나 옷 옆에 티꽂이가 있어가지고 바로 티를 빼서 바로 꽂아서 공 꺼내서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함이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며칠 동안 이 의상을 착용하고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이 티꽂이가 진짜 말도 안되게 사실 편해요 원래 주머니에 넣어놓으면 뭔가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 티가 찔리거나 하실 일도 있는데 옆에 그냥 붙어 있다 보니까 빼서 꽂기만 하면 되고 저희가 이렇게 태국에서 땀을 많이 흘리면서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옷 보시면은 몸에 붙는 느낌 전혀 없이 땀도 되게 흡수를 잘하고 엄청 편합니다 일상에서도 입을 수 있는 편한 골프웨어를 찾으신다면 골든베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드립니다 당춘 아 47m 아 으 요 딱 맞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파포 저기 멀리 보이는 벙커 오른쪽 끝보고 페이드 친다 생각하고 페이드 친다 죄송합니다 자 83미터 앞핀 짧게 쳤어 에이 아시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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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코드가 크게 있어서 잘라 치겠습니다 오케이 아 진짜 골프장 좋습니다 112 11,9 11,9 11,12 11,12 13,12 근데 스핀이 먹어서 뒤로 와서 좀 짧을 것 같아요 어이 어디에 치냐 아아 아까부터 말했어 이게 진짜 편합니다 방금 제가 티뽑는거 보셨죠 여기서 그냥 바로 뽑아서 꽂으면 너무 편해요 야 골프장 보시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린 경사도도 엄청 이렇게 많고 그린 스피드도 제가 볼 때 거의 한 3.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코스가 너무 예쁘네요 자 버디파드하러 한번 가보시죠 내리막이 너무 많아서 버디가 아니고 지금 세우기만 해도 잘한 느낌인데 너무 빠르다 드라이브 치면 앞에 페어에 해저드가 있다고 해서 우드 티샷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0미터 맞바람이어서 48도를 잡았습니다 지금 48도 잡았는데 조금 높은 탄도로 바로 세우려고 한번 쳐 볼게요 잘 들어갔어요 붙었어 붙었습니다 또 내리막이 굉장히 심한 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입 140 나왔습니다 140 140 페이웨이가 이렇게 좋은데 계속 러프해서만 칩니다 지금 140 지금 상황이 완전 앞핀 이에요 완전 앞핀인데 핀을 넘어가면 완전 2단 내리막 심한 퍼즐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저는 여기 처음 쳐보는데 보일만큼 경사가 엄청 심해요 그래서 좀 짧게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린을 미스 하더라도 조금 더 짧은 공략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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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칭 지금 140미터인데 피칭을 칠게요 피칭을 약간 러프여서 스파이 없는 느낌으로 치면 갈 것 같습니다 스파이 덜 먹는 느낌으로 치면 돼요 이럴 때는 짧아요 쇼트 괜찮아 괜찮아 왜냐하면 여기가 그냥 짧은 데서 어프로치 해서 오르막 경사를 맞춰서 세우는 게 팟세이브 확률이 훨씬 높을 것 같아요 내리막 지나가면 쓰리퍼드 할 것 같아요 가보시죠 뭐 일부러 짧게 공략했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게 아마 한 다섯 발 정도 앞에 떨어졌으면 붙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렇지 나이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상황이 안 좋을 때는 그린 상태를 파악한 다음에 짧게 치는 것도 공략이기 때문에 그냥 너무 크게 치셔가지고 쓰리퍼드 안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굿 이렇게 에임이 안 나올 때는 다시 푸셔야 돼요 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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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굿 버디 가자 아까워 173m 6분 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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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어프로치 한번 해야겠다 나이스 될 것 같아 아 그림 왼쪽이야 펑커 넘어갔어 아까워요 아까워요 똑바로 갔습니다 근데 저희가 태국 일정을 할 때 당근골프에서 스케줄을 해주셨는데 골프장도 엄청 다양하게 해주시고 너무 상태가 좋은 골프장들이 많아서 이번에 여행하면서 엄청 즐겁게 치고 있거든요 당근골프 밴드 가입하시면 여행상품들, 골프영상품들 많으시니까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자, 그림자 빨리 거의 나이키 광고 될 뻔했는데 글쎄요 글쎄요 에이유 미니 미니 부서가 내고 가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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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미터 안 돼 안 돼 가라 고 어깨 잘 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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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